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제가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아예 너무 많이 왔다 스톤스 스윙 앤 자이언트 스톤스 스윙 앤 자이언트 띵스 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은 소울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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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굴일까요? 다른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걔는 양찌개 생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마자 이 애가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보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보았어요 다들 놀랬죠? 맞죠? 맞죠? 네 잠깐만요 잘못 들었네요. 어떻게 잘못 들었어. 아주 큰 골리아 씨라는 병사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다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무서워했어요. 1번 있죠. 무서워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음~~ 으앰 David brought food to his brothers in the army. He heard Goliath's challenge and was not afraid. How dare he defy God's army? Ask David. I will fight him. 으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정쟁을 보았어요 다윗이 근데 왜 안싸우냐고 그랬어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 맞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주려고 할 때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윗만 안 무서워하고 있죠 그래서 왕께 말했어요 왕이 근데 안된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사모엘이 아니 다윗이 뭐지 사자나 그런 거를 죽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해가지고 뭐지 그걸 입고 있는데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옷이랑 매끌한 돌멩이 다섯 개로 이만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am i a dog goliath roared you send this stick of a boy to fight me you have a spear said david but i have the help of israel's god ooo 죄송합니다 확대가 되 버렸네요 ooo 어 뭐지 골리아시 이렇게 봤어요 내가 강아지냐고 막 그랬어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 같은 얘를 들고 왔네 gentlemen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으아 으 저 얼른 읽을 수 있을까요 으 David put a stone into the sling and threw it It struck goliath's forehead and knocked him down 이스라엘이 필리스티넌을 죽였다. 하나님의 도움, 데이비드가 역할이었다. 하나님 같은걸로 돌멩이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다윗은 영혼이 되었어요. 골리앗이 엄청 어지러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동양하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못들었네요. 맞죠? 네. 액티비티를 들어가볼게요. 옛날에 하던걸 볼까요? 액티비티를 이어서 안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블랙 이게 처음이에요. 다 웃고있죠? 다 웃고있죠? 좋아요. 다 웃고있죠? 우선 콜라아지는 어떡해 우선 콜라아지는 어떡해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해서 사무엘이 왕에게 어떡해 왕이 너무 작은데 고젠을 놓고 고젠을 놓고 고젠 나 이거 찍고 네 오늘은 제가 스톤, 스윙, 앤 자이언트 띵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